문을 열면 새로운 세계 우리집 냉장고 색색의 음식들이 담겨 무지개처럼 신선한 야채와 과일 차가운 음료수까지 냉장고 속에는 맛있는 보물이 가득해 냉장고 냉장고 우리집에 보물상자 언제나 맛있는 음식 너는 최고야 아이스크림과 테이크 초콜릿도 있어 문을 열 때마다 행복이 넘쳐나 냉장고 냉장고 우리집에 보물상자 언제나 맛있는 음식 너는 최고야 밤이 되어도 냉장고 잠들지 않아 내일을 위해 음식을 신선하게 지켜줘 냉장고 냉장고 우리집에 보물상자 언제나 맛있는 음식 너는 최고야 날씨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